어? 나 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영이 타이틀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저희 한번 같이 리액션을 해보기 위해서 이곳은 일산! 일산빵집 일산빵집 여기는 4년차 암인데 잠깐 사실 살짝 집을 나갔어요 태영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아직 어리니까 저의 덕매언니 일산빵언니 정신적 지중 박수 그럼 같이 고고 어 이래 현타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물속 이거 맞아? 어 맞아 맞아 태영이 어 이거 제목 뭐라고? 슬로우댄싱 슬로우댄싱 나 봤다 빅파이 어 뭐야 빅파이래 어 나 분명히 손 이랬는데 전절 노래 좋다 이게 제일 좋네 노래가 세영스럽다 미국같은데 미국같은데 소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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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철인데 약간 약간 티링되는데 이거 아 아 음악이 진짜 뒤에서 나오는구나 응 좋았다고 어 미안해 저렇게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소리가 풀려 저렇게 생기면 너무 예쁘다 녹화 스파미야님 제형 자체가 진짜 예쁘다 낙년미 그런가 falta 그리 시들 아 너무 다 소모와 다 소모와 많이 다 소모 저한테 출수있어 약간 라운지 음악 같애 민소매야 민소매 아니 애들이 솔로 하더니 다 상탈을 해 민소매야 헉 예쁘다 이렇게 춤을 추라고 오! 음악 진짜 좋은데? 저기 4개 있었으면. 꿈이라도 볼 수 있잖아.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니야. 돌아와. 유입 안 돼도 돼. 우리끼리 행복하자. 돌아와. 타니다. 연탄이도 나왔네. 근데 이거 타니 맞어? 연탄이요 맞대. 너무 짧은데 한 번 더. 뭘 니 저녁발 찾고 봐. 진짜 짧다. 왠지 2탄 있을 것 같은데 2탄 없어서. 진짜 안 보기 띄우다. 3분이던데. 영상이 너무 이쁘다. 예뻐서 금방 끝내는 거야. 안녕. 태영아 또 찍자. 태영아 봐. 태영아 잘 봐. 업데이트 했다. 태영아 잘 봐. 태영아 잘 봐. 아멘